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업종에 따라 일부 소비 품목들은 더욱 가격이 뛸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5%, 지난 4월보다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위한 것으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에너지, 식품 등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3.8% 높아져 1992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56.2% 뛰었습니다. 목재 가격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집에 머물렀던 소비자들이 백신 접종 후 소비를 늘리면서 교통과 여행업, 음식 등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행객 증가로 항공사 운임 가격이 7%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류 가격도 5.6% 상승했습니다. 쇠고기 가격도 상승해 지난달보다 비프로스터는 6.4%, 비프스테이크는 4.3%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강하다 해도 여전히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가격 오름세가 느린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지난해보다 2.2% 오르는데 그쳤고 의료비는 지난 4월보다 0.1% 내려 지난해보다 1.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회복 속도 둔화로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식료품 업체, 레스토랑 체인, 소비재 기업들이 원자재와 임금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기 시작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가파른 소비자 가격 상승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칭하며 경제 회복세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